방청객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사연이 정말 책을 써도 10권 20권 쓰실거에요.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나라를 읽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더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저희 실버TV는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버TV 많이 시청해주시고 오늘 설날 특집이었죠. 그렇죠. 고향 가는 길 트론트 대행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올 한해 여러분 모든 일 뜻 잃으시고 건강 찾으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합창을 들으시면서 울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떤나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장에 무이 마르고 기름진 무저 없다 자초에 묻혀 있네 한글 자막 by 한글 자막 by 한효정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천사의 그 옛날 내가 살던 호향이 있었던 말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도 있고 어두울 때 뱃소리 멋진 지역의 일세 여쭤 여쭤